기아 자동차 취업 사기가 잊을 만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. 실험난을 틈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 금품을 요구하는 취업 사기가 잇따르면서 구직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. 고우리 기자입니다. 이런 방식으로 기아차 전 노조 간부인 34살 홍 모 씨와 이 씨 등 4명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챙긴 금액은 32억 원에 이릅니다. 기아차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돈을 요구에 가로챈 대형 사기 사건이 또 적발됐습니다. 경찰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9명으로부터 모두 19억 원을 가로챈 49살 황 모 씨를 뒤쫓고 있습니다. 황 씨는 자신이 노조 간부이기 때문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3천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씩을 받아 챙겼습니다. 41살 소모 씨 등 2명도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아차에 취업시켜주겠다며 17명으로부터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소 씨는 과거 채용 비리에 연루돼 기아차에서 해고됐지만 자신이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했던 점을 이용했습니다. 심지어 기아차 하청업체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 사내 하청업체에 근무하던 37살 김 모 씨는 39명으로부터 13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. 이들은 기아차 노조 간부로 일했거나 본사 간부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업사기를 벌였습니다. 심각한 실험날을 등타 기아차 채용 사기가 반복되면서 구직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. KBC 고울입니다.